추락하나는 없지? 하나, 둘, 셋 여기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여섯 마리네 오늘 21일째 당일 되는 날 우리집 연산오개로 알로온 것을 부하기로 돌려보니 오늘 현재 아침에 한 마리 나왔는데 현재는 몇 마리? 여섯 마리 여섯 마리가 현재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 동안에 여섯 마리가 먼저 파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안에도 아직 알들이 좀 있는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일곱 개 여기 일곱 개가 있고 여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덟 개가 있고 일곱 개, 여덟 개 짐 감사합니다.